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위 꿈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꿈 중 하나입니다. 거위는 가족의 충성심, 재물 등을 상징하며 꿈에 등장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특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 속에서 거위가 하는 행동이나 거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위 꿈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위는 대개 안정된 삶과 보호 또는 가정의 평화를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감정상태나 삶의 상황이 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거나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거위가 나타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또한 거위는 재산과 재물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어 금전적 안정감을 원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거위는 종종 가족애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가족이나 보호받고 싶은 심리가 강할 때 거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안전과 안정을 중요시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거위 꿈을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위는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며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거나 물질적 성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위 꿈을 통해 이러한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건강한 거위를 보거나 많은 거위가 모여있는 장면은 종종 금전적인 풍요와 재정적인 안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위는 또한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동물로 삶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꿈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거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는 경우 꿈에서 거위가 등장하여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거위 꿈은 상황과 거위의 행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거위 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위를 돌보는 꿈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위는 또한 자신의 내면에서 보호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자주 꿀 수 있습니다. 거위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현재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꿈은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거위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 간의 불안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로도 해석됩니다. 거위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은 갈등이나 위협을 상징합니다. 거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경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거위가 알을 낳는 꿈은 경제적 풍요와 재산 증식을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 거위가 건강하게 알을 낳는 장면은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새롭게 발전할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투자나 사업 등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암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1 거위를 돌보는 꿈을 꾼 회사원 한 회사원은 꿈 속에서 거위를 돌보고 먹이를 주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을 지원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보호본능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책임감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 거위가 날아가는 꿈을 꾼 대학생 대학생인 한 여성은 꿈에서 거위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삶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거위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장면은 그녀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거위의 울음소리를 듣는 꿈을 꾼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는 꿈 속에서 거위의 울음소리를 듣고 매우 불안해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꿈은 그의 내면에서 불안감과 경고심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사업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살해 4 거위가 공격하는 꿈을 꾼 직장인 직장에 다니는 한 남성은 꿈 속에서 거위가 자신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심화되던 중이었으며 이 꿈은 그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계기로 그는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살해 5 거위가 알을 낳는 꿈을 꾼 사업가 한 사업가는 거위가 큰 알을 낳는 꿈을 꾼 후 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얻었으며 거위가 알을 낳는 꿈은 그의 재정적 성과와 번영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 위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꿈 집안이 항상 태평무사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순조롭게 솔솔 잘 풀린다. 거위가 밖에 인간의 인기척을 듣고 깨깨 소리를 지르는 꿈 뜻밖의 인사사고가 일어나거나 주변이 매우 복잡하여 시끌벅적해진다. 거위가 부엌에 앉아있는 꿈 구억 살림이 드러나고 곡식이 가득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잔치 준비 등이 있다.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꿈 생산업이나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올릴 짐조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거위가 인기척을 듣고 깽깽 소리를 질러댄 꿈 뜻밖의 사고 등으로 주변이 매우 소란스러워질 짐조 거위가 쥐를 잡아 먹는 꿈 뜻밖의 좀도둑을 잡거나 악기를 물리치게 된다. 성취, 성공, 승리 등의 작은 소복이 있다. 거위를 따라 다니는 꿈 항상 분주다사하고 일거리 때문에 몸이 고단하게 된다.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장애 떠는 고민 등이 해결될 짐조다. 맑은 물 위에서 거위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는 꿈 하는 일마다 실탈에 풀리듯이 솔솔 풀리게 되고 집안이 번성하며 태평스러워질 짐조 부엌에 거위가 들어와 앉아있는 꿈 구엌 살림이 늘어나고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된 수커희와 암거위가 서로 조화되며 싸움을 한 꿈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될 진조이며 시디, 구설, 소송, 사고 등의 우한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흉몽 오리나 거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가축은 재산과 일꾼을 뜻함으로 재물이 생기거나 착한부와 하인, 가정부, 애인 등이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된다. 울고 있는 거위를 본 꿈 누군가 당시를 기만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자기가 거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꿈 항상 바쁜 일거리로 몸만 고단하게 될 뿐 생각만큼 일에 진전은 없을 진조 큰 거위가 집안에서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경비, 수호신, 가뜩신 등이 집안을 지켜준다. 큰 거위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